안녕하십니까 야외용 농부 배상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8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 일기랄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울라친 홈투서 공원을 보니깐 터리가 아얗게 보이냈습니다. 김옥 축에 목울라인 서리가 내내고 서리는 목울라인 목울라인 식물을тр이게 방문이 이릇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 나무와 다른 나무에 스캐브로드의 달포를 달태우니까 바람이 높고 햇빛이 싸면 좋겠습니다 이게 월등 준비를 위해서 아뇨기들을 죽어버렸습니다 올 겨울은 갱날루를 떼어야되나 하는 그런 곳에서 장작을 나무를 들여서 물, 떡을 장작끼러 발로에 지지 않는 사이즈로 장작끼리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렇게 밑에가 안 돼서 이렇게 들은 말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북에는 김종일의 병찍던 이야기가 엄청나고 있고 참 답답한 과정을 봤습니다 다행히 다행이 없어서 저같은 스캐브로드행을 살펴보러 갔는데 저희 농원에 누가 매시불날 이렇게 댕겨놨어요 그래서 물을 받았는데 물을 받을 수 없어서 이거 주인이 누군지 확인을 해서 마침부터 전에 이걸 사귀었던 분은 도장이가 아니라 제가 선물을 해서 황을에 계시려고 이곳에 연락을 했으니까 이 나만이 여기로 하여 한 번 시간을 기다렸던 이 시간을 하여 그래서 다섯 일치으로 이렇게 구입을 한다면 우리 선생님을 아들밭에 다행 들어가서 익히하는 게 할 수가 달라 다행히 어둠 창 잉 이 네 다행히 여기로 열어 나만이 모든 영혼들은 다행히 다행히 엉 이루 다행히 살펴보려 에센스기를 가지고 쉽게 살기 바랍니다 엄하게 그리스도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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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나무 전쟁과 이를 느낀 이런 자랑 오늘 저희 노후에서 일반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공기받는데 11월 24일날 구린봉과 유룡의 경배에서 지배라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